이 힘... 탑의 봉인이 풀린 겁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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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탑은 우리 것이다! 예트가 탑을 점령하려고 해요. 탑을 지켜야 해요. 카드를 확인해보세요. 왜... 내 엘프는 약하냐? 이상하다! 헉! 내 전문 분야는 따로 있어. 반갑네, 배신자! 누가 배신자일까? 두어프... 적당한 카드가 나왔네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이거... 아니면 저거... 고민된다! 흠! 귀쟁이 옆이라니 마음에 안 드라! 나도 마찬가지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흠! 이티는 카드를 내지 않았네요. 잠깐 기다려라! 깜짝 놀랄 거다! 난 그림자 속에 산다. 제가 우리가 남겨둔 카드를 같이 내는군요. 이대로만 가면 탑은 우리꺼에요. 빛의 힘을 보여주마!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예티, 슬프다! 당연한 결과에요. 탑이 완전히 깨어났군. 설려, 난 예티와는 다르다. 탑이 늘어군요.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에요, 네크로맨서! 탑이 늘어군요 아직도 가고싶은 못해. 이이킬이 스크네, 이번 반전은 화장실을 따라가서 스테이크로 frequently 숙쓰한 напрям이지만 흰색이기를 돌려줄게요. 스테이크로s 으쌰! 으쌰! 망자의 힘을 보여주마 직접 나서는군요. 조심하세요 망자여, 일어나라! 내 군대는 무한하다 근사한 모자 한번 써보실라옹? 내 군대가 더욱 강해진다! 기뻐하시니 저도 좋네요 하하하하 이런 나라 승부의 쇠기를 박아주지 승부의 쇠기를 박아주지 힘이 넘쳐 흐른다! 헉! 스켈레톤이 너무 많아 흠... 이런... 공간이...? 흠... 상관없다 이미 승부는 결정났어 흠... 모래폭풍을 타고 내가 왔누아 적절한 때에 와주었군요, 세트! 세트의 능력이라면 저런 스켈레톤 따윈 아무것도 아니에요 흠... 세트의 능력이라면 저런 스켈레톤 따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로봇 이랄수 가... 라헴, 테이베다... 아아아아 BAR 대없는 자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